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오늘은 문법 용어 정리 네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불규칙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동사란 동사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사 형태라는 건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 비피형 이렇게 세 가지가 불규칙하게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AAA, ABA, ABB, 그리고 ABC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ABC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 이것을 불규칙 동사라 이야기하고요. 빈도 부사는 우리말로 가끔 때때로 항상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부사라는 게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얼만큼, 어떠한 빈도로 공부하냐라고 꾸며주는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을 빈도 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48번 사역 동사인데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했을 때 이 시키다, 이 부분을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뭐 have, make, let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역 동사는 반드시 준사역 동사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이때 이 준이라는 것은 가짜, 짝퉁, 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역 동사와 준사역 동사는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음 49번 서수인데요.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서를 세는 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 50번 서술적 용법인데요.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서술적 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합쳐서 관계사라고 그러죠. 관계사의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은 보호자리에만 쓰이는 걸 이야기하고요. 관계사의 서술적 용법은 쉼표가 쓰인다 보시면 되고 이어서 51번 선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관계사는 형용사,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명사 뒤에서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이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줄 때 이 명칭을 선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명사 꾸며준다고 해도 되지만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해도 됩니다. 52번 소유격인데 소유의 자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유의 자격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영어에서 우리 문법에서 대명사의 소유격과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두 개. 다음 수동인데 수동은 주어가 직접 뭐뭐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와는 반대가 되는, 반대라고까지는 그렇고 그냥 대조되는, 그래서 주어가 무엇무엇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동이라는 것이 문장 속에 쓰여서 수동태 문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S, 주어라고 하죠.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화살표 표시 다시 한번 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 근데 이 동사 자리에 B 플러스 PP를 쓰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침표까지 점 해서 이 부분을 수동태, 수동태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5번 수식이라는 것인데 이건 여러 가지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꾸며준다, 보충한다, 설명한다, 수식한다 등등등 이런 의미를 갖고요. 수여 동사는 수여,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그래서 우리 그 목적어는 을르리가에게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는 목적어일 무엇무엇을 목적어이 해서 이 수여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사형식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57번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주어의 행동의 시점, 즉 동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영어에서 12시제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근거는 현재, 과거, 미래 곱하기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그래서 앞에 세 개, 뒤에 네 개 합쳐서 12개 그래서 12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58번 완전 불완전 동사, 동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2형식 문장, 반드시 마침별 찍어야죠.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1형식 문장 이것도 마침별 찍었죠. 그래서 이 보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으로 나뉘는데요. 보호가 없이 완전하게 쓰인다. 그래서 1형식 완전 동사 보호가 있어야만 하는 불완전 그래서 2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59번 왕래 발착인데요. 이것은 좀 풀어서 한자입니다. 한자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죠. 60번은 조금 어렵고 중요한데요. 이것은 형용사와 부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만 빼고 수식하는데 이 수식하고 꾸며주는 그 정도, 강도의 세기를 세 가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뉘는 거예요. 강도, 정도 그러니까 얼만큼 더한 명사 얼만큼 더한 부사, 동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쁜 옷 해서 이쁜이 옷을 꾸며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더 이쁜 옷 이렇게 또 제일 강하게 제일 이쁜 옷 이렇게 해서 더 이쁜 옷은 비교급 제일 이쁜 옷은 최상급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점점 익숙해지죠? 참고 견디다 보면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하는 또 그 문법 공부가 잘 이해되는 그날까지 참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